아까 아침에 본 여자의 자세 되게 예쁘더라 그러니까 응 처음 보는 거 예쁘게 생겼어 되게 응 혼혈같이 응 혼혈인 거 같아 너무해 너무 자세가 여의식이 너무 아 나 지금 왜 저러부터 응 블랙아이스 되게 빨랐는데요 기억은 점프업 같은 데서 사람도 연락이 올 것 같아 아 불안해 학생 맞아? 응 학생은 저렇게 다 어머 특히 브렌트 밑에 있는 애가 샀다고 했어 아 그래? 응 브렌트 학생이야? 응 뭐라고 칭찬을 또 하시려나 항상 칭찬하시려나 맞습니다 손님이 좋다고 아 아 하 야 많이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하 오 좋다 아 오케이 아 아이 아 마지막 브라일, 4 faults, 82